지난 여러 세기에 걸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은 헬라스와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. 이제 스파르타의 두 명의 군주가 이끄는 강력한 연합이 30년 동안 이어져온 갈등에서 당신의 도시 국가 아테네를 이기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. 처참했던 시칠리아 원정 이후에 주도권을 잡은 스파르타는 몇 가지 중요한 승리를 거두고 아테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. 전투로 다듬어진 스파르타인들을 지금은 쓰러뜨릴 수 없는 당신이지만 지원군과 보급품이 도착할 때까지 도시를 방어한다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스파르타의 군대는 보급품을 운송하는 대규모 보급대에 의존합니다. 보급대를 포획하면 그들을 확실히 지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. 스파르타의 동아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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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 thi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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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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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Shhh. 당신의 대담한 방어는 지금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스파르탄 동맹의 습격을 막아냈습니다. 보급선을 잃은 스파르타인들은 매일 아테네의 보급품을 공급하는 선박을 보면서 점점 더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당신의 백성들이 안전한 높은 요새의 성경 내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좌절감으로 인해 인근 시골지역을 약탈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쁨도 영원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. 아이고스포토마이에서의 스파르타 승리와 아테네 함대의 파괴에 관한 소문이 마침내 아테네에 도달했습니다. 해군이 없으니 당신의 보급선도 끊기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. 스파르타인들이 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기꺼이 협상할지도 모릅니다.